지금 성근님이 이렇게 기본기를 계속 하잖아요. 이 기본기를 어쨌든 실전에서는 저랑 할 때처럼 똑같이 못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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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. 다리 스텝에 신경 써주고 이런. 다리 스텝. 하나. 둘. 중심이동 해주시고 계속. 그렇지. 하나. 둘. 연결. 둘. 하나. 둘. 하나. 둘. 하나. 둘. 움직이고. 둘.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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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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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나. 둘.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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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성근님이 이렇게 기본기를 계속 하잖아요. 이 기본기를 어쨌든 실전에서는 저랑 할 때처럼 똑같이 못해요. 공도 일단 이렇게 안 오고 공이 튀고 휘고 막 난리 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랑은 기본기를 하고 저기서는 무조건 응용이야. 내가 이렇게 배운 거 배우고 연습한 거를 저기서 계속 응용하려고 하셔야지 실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. 응용을 좀 잘 하셔야 돼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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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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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하나 하다가 지금처럼 공이 좀 떠오거나 박자가 느리게 오면은 무조건 잔발 뛰셔야 돼 그냥 발에 붙여 딱 기다리시면은 실전에서 공이 휘어 공이 휘고 튀니까 내가 치기 전까지 계속 잔발 자 하나 셋 둘 둘 둘 둘 셋 둘 둘 둘 둘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살려요 쇼트하고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이거 뭐야? 이거 뭘로 해야 돼요 넥 넥 넥 그럴 거면 내가 조금 더 위에서 공을 툭 눌러줘야 돼 해봐요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감각이 부족해 이렇게 서브나 봐봐요 여기 위에서 살짝 가득해 튝 다시 튝 다시 더 살짝 눌러주면서 트 쭉 눌러요 더 눌러요 끝에를 끝에를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쭉 그대로 들어가세요 지그시 들어가요 근데 이걸 박자 빠르게 박자 늦으면 안 돼요 빠르게 늦어요 네 이리로 이리로 커트말고 그냥 거의 민불처럼 이런 것도 내가 커트를 죽이려면 그걸로 그렇지 그 위에서 끝 스윙을 지그시 눌러줘야 돼 이렇게 빼면 안 돼요 그냥 쭉 들어와야 돼 트 그렇지 트 그렇지 더 빨리 빠른 박자로 그렇지 오케이 해볼게요 트 하나 트 트 트 트 트 나이스 따아 다 다 다 남순 트 다 다 남순